전복순창간은행, 피은행,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복순창간은행, 피은행 판매합니다. 계량종이 아닌 순수토종은행 햇살 좋은 순창에서 자란 순수토종은행으로 계량종에 비해 알이 크기는 작으나 보관이 오래가고 맛과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천연 안반수가 키운 은행 천연 퇴비를 사용하여 비료관리를 하며 급수시설도 가뭄에 대비하여 근처 온천시설과 같은 지하 70m에서 나오는 천연 안반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농가보다 균일하고 튼실한 알맹이를 자랑합니다. 한 알이 은행도 소중하게 깐 은행의 경우 은행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가 아닌 오랜 노하우가 있는 어머님들이 직접 손수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깐 후 크기별로 선별 포장하여 제공됩니다. 판매가격 전북순창 깐 은행 500g 대 2만 1천원 전북순창 깐 은행 1kg 대 2만 7천원 전북순창 피은행 1kg 대 2만원 전북순창 피은행 1kg 중 1만 8천원 무료배송 전북순창 깐 은행 피은행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dot com 결제해주세요. 다른 매물 정보가name 입니다. 부 Differentciones